내가 씨발 살살한다고 집에서 살살한다고 할까 했는데 이러니까 안되네 괜찮아 재밌게 오늘 마지막 날이야 이제 의왕은 다시는 각세로 안옵니다 왜? 씨발 장사가 안되니까 이렇게 장사 안되면 누가 오고 나 여기 오기 전에요 광주 옆에 가면 장성이 있어라 홍길동 축제 가갖고 돈은 엄청나게 거기서 혼자 앞에 5위 이래갖고 얼마씩 날아가진지 알아요? 닷지하고 밥값, 여간비, 물때 닷지하고 혼자 앞에 4,700만원씩 날아가졌습니다 오히려 축제한게 안되네 이랬으면 얼마나 좋고있어 42만원씩 날아가졌어 올 때 길을까밖에 딱 맞잖아 돈으로 비하고 안개있어 돈 안되네 이거 여기서는 그래도 좀 낫네 10일 동안 해갖고 우리가 혼자 앞에 한 2,700만원씩 날아갔나? 여기 자 그러면 다같이 부추같은 인생 알죠? 부추같은 인생 노래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몰라요? 북한에서 언제 왔어요? 탈루가 2,3일밖에 안됐다는 이야기야 모르는 것도 다 알아요 자 음악도 있으면 가자 약방방에 가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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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